안녕하십니까 엑소옥팀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본 내 팬덤이 관련된 감염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각종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올림픽 개최 반대 여론이 60%를 넘었고요. 도쿄도 등 9개 광역지역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은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팬덤에게 위험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대 총림이 일본 정부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올림픽 강행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기만 합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공, 인도, 베트남에서도 영국에서의 처음에 영국이 아니었죠. 남아공이었죠. 남아공에서 변종, 그 다음이 영국으로 넘어갔고 이게 변종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변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감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얼마 전에 또 변종이 발생한 베트남 변종 같은 경우 변종들은 남아공에서 영국이면 남아공의 감염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른 감염 속도를 가진 영국의 변종 영국의 변종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인도의 변종 일본 인도보다 더 빠른 베트남의 변종 훨씬 더 빠르게 감염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작년에 중국 방송을 보면 버스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기침 한 번 했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같이 누른 것만으로도 감염이 될 정도로 같은 공간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전염력이 강한 팬덤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유력 6개의 일간지의 사설을 살펴보면 진보 언론들은 국민의 목숨을 건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고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가지고 올림픽을 진행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고 양 진보와 보수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대 여론은 6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신문 진보 성향인 도쿄신문을 보면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숨을 걸고 속까지 개체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걸고까지 개체를 강행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도발, 어디어디발, 남아공발, 베트남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의 우려가 겹치면서 지금 긴급사태 선언이 예정대로 해제가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스가 정부와 IOC는 개체는 이미 정해졌다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한 정확하게 컨폼을 하지도 않아요. 또 거태를 하는 건지 아는지도 올림픽을 개체할 것이냐 기자가 물어보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이게 말끝을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할 상황이냐 이거죠. 전 세계의 건강, 생명, 전 세계인의 생명, 전 세계인의 축제를 전 세계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유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 최대 일간지, 보수 성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도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뉘는데 요미우리는 또 뭐라 그러냐면 정부를 향해 가지고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를 해라. 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 간증을 수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개최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일본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1년 취소했지 않냐 충분히 대형 시설이나 행사장 등 다양한 감염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강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서 올림픽에 철저히 살려가지고 반드시 올림픽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 신문도 마이니치 신문도 지금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6월 7일 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9고요. 중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제도 6월 6일에도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이와키입니다.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4.3의 어제도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고요. 계속해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태평양에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계속 났었죠. 이런 뉴질랜드들의 지진의 영향 피지에도 지진이 있었고요. 지금 이런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계속 나면서 지금 6월 5일 날 뉴질랜드 4.7 강진이죠. 6월 5일 또 캐르마덱 4.4 6월 6일 또 캐르마덱 4.8 계속해가지고 지금 뉴질랜드에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지금 월리스푸트나 6월 7일 오늘 오전 3시 24분 28초에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남태평양의 움직임에 의해서 미나미도호쿠와 뉴질랜드의 연관성을 말씀드렸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로얄티 제도에서 4.6 그 다음에 바누아트 그 다음에 이제 바누아트 이건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이고요. 6월 1일 5월 31일 6월 1일 바누아트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에 영향을 줬고 지금 6월 6일 어제와 6월 7일 오늘 지진은 뉴질랜드가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3일